아, 많이 피곤해 보이죠... 융프라우 한번 갔다 왔다고 좀 많이 피곤하네요 몸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오늘은 날씨가 어제보다 좋지 않은데 구름이 많이 꼈거든요 하지만 유렌이라는 도시를 추천받아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원래 그린델발트 추천받았는데 어제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그린델발트 보다는 뷰렛마을이라는 곳을 가야 되겠어요 뷰렛마을은 나무 밑둥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네요 가는 길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갔다가 프랑스로 넘어가려고 해요 이제 하울의 성에 모티브가 된 성이 있다고 해요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단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뷰렛마을로 인테라켄 오스테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뷰렛마을을 갈 때 기차를 이용하고 케이블카를 한번 타는데 융프라오 올라갈 때 사용했던 군신항운 쿠폰을 윤터라켄 오스테 바로 옆에 있는 유스호스텔 여기서 1프랑 주고 인쇄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1프랑 보다는 더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인쇄를 하면은 여기 써있는 메일로 보내면 돼요 제가 메일로 보내드렸어요 제 이름은 킴 켄 호 보통은 트랜스테이션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카운터에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바로 프린트를 할 수 있어요 기차역에서도 프린트를 해준대요 저는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 쿠폰인데 1.4% 할인되네요 오늘은 여권을 검사를 하네요 여권 다행히도 맨날 챙겨서 다행이어가지고 한국 여권인지만 그냥 확인을 하네요 동신항운 이라는 데서 운행을 하는 한국 티켓이기 때문에 한국인인지 확인을 하는 거 같아요 라우터 브루넨으로 갔다가 뮤렌을 가는 거 같은데 I will go to... 뮤렌? 뮤렌, yes so... via 라우터 브루넨, huh? yeah the next departure is in 20 minutes here in this part this platform you can see in 라우터 브루넨 아, there? yeah, on this part there, huh? in 20 minutes departure so... I wait here yeah thank you 역시 모를 땐 물어보는 게 최고입니다 기차를 탔습니다 오늘은 라우터 브루넨을 통해서 뮤렌을 가는데 제가 이 확신이 없어서 영모아한테 물어보니까 영모아 어르신이 자기가 이 기차 운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타래요 저보고 첫 번째 칸에 타서 기다리래요 자기가 지켜보겠다고 되게 친절하시네요 외국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모아 어르신이 와서 기차표를 확인하면서 다음역에서 내리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다음역에서 내릴 건데 전 어디로 타는지 모르잖아요 네, 아저씨도 같이 내려서 알려주시겠다고 하네요 so, you changed the train? as well, yeah me too, yeah yeah where the train? we will see there is a train is waiting for us here now this train? 라우터 브루넨 라우터 브루넨 okay, direction 라우터 브루넨 here 라우터 브루넨 기차가 이거라니까 okay, the train is on the other side okay, thank you just underground, cross the street, then it's the cable car all right,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ave a nice day goodbye, thank you 가봅시다 케이블카 타러 이렇게 나오면은 어디로 가야지 케이블카가 있는지 알려줘요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 간판이 붙어있어요 가다보면 케이블카랑 룰앤으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일단 들어가보죠 똑같이 너무 쭉쭉하네요 기차 타이트처럼 기차 타이트처럼 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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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통과가 안되네요 이게 통과가 되는 사람이니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열어주세요 아 오케이 땡큐 룰앤 가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룰앤을 갑니다 도착합니다 지금 오고 있어요 엄청 크네요 케이블카 여기를 열어주네요 저..저게 아니라 안쪽도 갈 수 있고 안쪽도 갈 수 있고 어디가 경치가 좋은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한번 보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무섭긴 하다 이거 내가 이걸 왜 탄다고 했지? 너무 무서워요 이거 튼튼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엄청 무섭네요 이 뒤쪽을 보는 게 훨씬 더 이쁘네요 케이블카를 탈 때는 뒤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멋있어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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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사람들 안 무서운가 봐 난 너무 무서운데 여기서 사실 한 발쪽도 못 움직이겠어요 움직이면 이거 떨어질까봐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기압차도 생기네요 세상에 흔들리는가봐 살려줘 진짜 안타보면 몰라요 진짜 무서워요 제발 이제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제발 제발 다 왔어?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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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 수면과 바꿔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기 아직 뮤랜 아니야? 뮤랜 가는 기차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석을 바로 앞에서 볼 수가 있네 여기까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거 그냥 울리면 올라가는 문이에요 근데 운전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네 I can see? thank you wow 지금 보면 안 보다 이거 봐 다 괜찮은 거? 와 you can drive if you like I go home 감사합니다 아마도 내일 또 나을 내일? 여기? 여기? 오오오 아이가 아이가? 아아 노스페이스 아아 저 앞에 노스페이스래요 여기선 잘 안보이지만 아아 아아 어우 손 엄청 시럽네 저 옆에 보이는 산 보이시나요? 여기 앉아서 이거 보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와아 바로 앞에 뮤랜 지도 있는지도 모르고 어만데서 헤매고 있다 왔네요 뷰포인트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뮤랜 마을 한바퀴 돌고 오는데 저기까지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보여드릴게 없네 뮤랜에 뮤랜에서 제일 좋은건 이 뷰 하나인거 같아요 옆에 있는 산악뷰 뷰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뷰 사수 뷰 뷰 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위스 시골 마을 그래서 별로 볼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내려오고 날씨도 춥고 해서 지금 프랑스로 이동을 하려고 해요. 프랑스 꼴마르 지방? 너무 배가 고프고 지금 점심도 못 먹었어요. 스위스 물가가 너무 비싸서 스위스는 진짜 물가가 너무너무 살인적이에요. 제가 웹만하면 뭘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겠더라고요. 스프라이트 하나에 얼마였지? 5프랑이었으니까 아 5.5프랑이었으니까 한 7200원? 쯤 하겠네요. 프랑스에는 조금 더 마음 놓고 뭔가를 먹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